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풀어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내성적이세요? 아니면 외향적이세요? 외향적 외향적인 분만 목소리를 내셨어요. 이게 바로 내양인과 외향인의 차이예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80%가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대부분이 다 내성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대화를 하면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를 끈 로봇 영화 아시죠? 이 로봇은요. 평소에는 자동차로 위장을 하고 있다가 지구가 위험에 빠지면 멋진 전투로봇으로 변신을 해서 막 싸웁니다. 굉장히 멋있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저 로봇과 같은 존재라면 나는 내가 자동차로 있는 모습을 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로봇으로 변신해서 막 싸우는 모습을 진정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할까?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여러분 모습 같으세요? 진짜는 뭡니까? 제가 먼저 고백을 할게요. 저는 자동차 같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주차돼 있거나 조용히 도로를 달리거나 아니면 기름도 주유도 좀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자동차의 모습이 사실은 저의 진짜 모습이고 가끔 정말 필요해지면 제 존재의 이유인 전투로봇의 모습으로 잠깐 돌아가서 좀 싸우다가 그냥 자동차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든 보통 생각을 하죠. 이 로봇 영화가 탄생한 이유가 전투로봇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탄생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게 긍정적이라고 이 세상이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내양인과 또 외양인의 모습이 이 시선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의 내양인과 외양인의 모습. 우리는 내양인의 성장을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여기 뒤에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건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프레디 머큐리라는 아주 유명한 그룹 퀸의 리디싱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질 계기가 뭐냐면요. 뭐 굉장히 실력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주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런 보컬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퍼포먼스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가만히 서서 이렇게 저처럼 얌전하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보통인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저분이 나타나서 마이크를 뽑아 들고서 무대 위위를 날뛰기 시작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보는 재미. 그리고 아주 이상한 옷을 입기도 했고요.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옷도 입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분 외양인 같으세요? 내양인 같으세요? 그렇죠. 누가 봐도 외양인 같죠. 저 화면에 있는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관중들어 보세요. 저 사람들을 저 손짓 하나로 다 호령을 하고 쥐었다 놨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저분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세상 내양인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보통 수준 이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인터뷰 같은 것을 다 웬만하면 사양을 했고요. 언론 인터뷰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처박혀서 연락이 안 되기도 했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저렇게 날뛰게 만드는 힘은 뭘까? 내양인이. 그렇다면 내성적인 사람은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냥 자기 안에만 묻혀서 작은 삶에만 만족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우리의 편견. 이게 조금 잘못된 거라는 짐작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무대 위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연예인의 성격은 외향적인 게 전형적일 거야.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사실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술을 추구하려면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되는 특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의 것들을 깊이 탐구하고 그걸 창의적인 것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내양인의 성격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견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면 외향인이 되어야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을 많이 느끼고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만나본 이분들의 삶도 그런 모순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내양인이잖아요. 그럼 이 내양인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제 서양에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에 이 자리로 왔는데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저는 내양인일까요? 외향인일까요? 내양인. 지금 섞여 있는데 외향인이니까 여기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아마 하시겠지만 저걸 물어보는 거 보면 내양인일 거예요. 그렇죠? 반반이어서 답이 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멈춤 없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외향인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뒤에서 저게 지금 중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언론들과도 인터뷰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재미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겪었어요. 전 세계에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기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즐기고 좋아하는 시간은 그냥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 내성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고양이하고 그냥 둘이 있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즐거운 경험 속에서도 제가 느끼는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저도, 이러한 저도 여러분과 만나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보다 더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결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찾아낸 그런 답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사회상 버튼.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의식 속에는 저는 한 가지 버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버튼을 띡 하고 누르면 저는 그때부터 외양인이 됩니다. 그래서 외양인의 모습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저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신 로봇에서 자동차에서 변신을 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말도 하고 행동하고 사람들과 웃으면서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화하는 거 힘들어한다고 했잖아요. 이 모드가 켜 있는 동안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마음껏 외양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 버튼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 밖으로 나와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쌓아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이 버튼이 내 안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켤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회성이 없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도 그 버튼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버튼이 어찌나 뻑뻑한지 아무리 눌러도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길이 안 들어요, 버튼이. 여러 번 눌러도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고 그리고 기껏 버튼을 눌러놨는데 이게 그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후진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사회성 버튼은 시원치 않지? 좀 더 최첨단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그래도 내 안에 의식 속에 사회성 버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버튼을 눌러야 해 라고 의식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꾸만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익숙해지는데 장사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버튼을 끄고 켜고 그리고 이 상황이 버튼을 켜야 할 순간이다라고 의식을 하면 어느 순간에 또 자동으로 켜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오토매틱이에요. 켜야 해, 이렇게 의식을 안 해도.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훨씬 내양인으로서의 사는 삶도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제게 자유를 줬어요. 이 버튼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는 꼭 수동으로 하지 않아도 리모콘도 생기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의식을 하기만 한다면 내양인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양인이 뭘 뜻하는 건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 없으면 내양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성격 좀 고쳐 이 얘기 많이 들어보기도 해요, 내양인들은. 저도 자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성적인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게 고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양인들은요, 분명히 타고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특징으로는 신체적으로 예민합니다. 우리는 그게 성격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죠. 우리 마음 안에서만 내양인과 외양인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모든 신경계, 그리고 뇌의 구조, 그리고 호르몬의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이 몸의 특징 때문에 성격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보통 내양인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걸 힘들어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공감 아마 이 중에서 내양인인 분들은 하실 거예요. 나는 사람이 싫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나면 피곤해요. 그런 내 자신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바로 신체적으로 예민해서 그런 건데요. 바깥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자극 요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큰 자극이 사람이에요. 사람만큼 큰 자극은 없어요. 공포영화도 사람보다는 덜 자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방적으로 저한테 들어오고 저는 그거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죠. TV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해석을 해서 제 뇌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다시 리액션, 반응을 돌려줄까를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쌍방향의 자극이 끊임없이 오가는 행위인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엄청난 자극이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향적인 사람은 조금 더 둔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빠서 사람을 피곤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타고났고요. 예민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오감이 다 좀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각도 너무 시끄러우면 힘들고 좀 후각도 예민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밖에 나가면 힘들고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더 좋은 그런 특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특징은 도파민 수용체가 외향인과는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파민은 한마디로 쾌락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보통 쾌락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약. 마약하면 쾌락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도파민이 나와서 그래요. 자극해서 나와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때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그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어떤 강렬한 자극, 강렬한 즐거움 이런 것을 느낄 때 바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할 때 두근두근하는 설레는 감정 있죠. 얼마 안 가는 그 설레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얼마 안 가죠 그게. 저도 있어요. 그것도 도파민인 거예요. 뭐든지 새로운 것을 통해서만 도파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을 통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체가 외양인들과 달라서 별로 그 도파민이 나오는 상태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내양인들은. 대신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쾌감 호르몬이 있는데 그건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편안하게 집에서 휴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듣고 있거나 그럴 때 나오는 그 평화의 쾌락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나오는 상태를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행동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왜 내가 집에 있고 싶어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양이들이 좀 더 길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걸 인식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요. 또 세 번째 특징이 이 내양인들은 쉴 때도 뇌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계속 활성화돼 있어요. 한 20여 년 전부터 뇌과학이 많이 발단했어요. 새로 생긴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FMRI라는 새로운 촬영 기법이 나왔어요. 뇌를 찍는 실시간에 뇌의 움직임을 바로 포착하는 그런 촬영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때부터 뇌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내양인들이 이 사람들은 쉴 때도 그냥 푹 쉬지 않고 계속 어딘가가 불이 켜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쉴 때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도 깊이 못 자요. 잠자는 데도 빨리 못 자고. 우리는 이렇게 타고났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래요. 고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즐기고 받아들이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내면 되겠죠. 저는 이게 너무 슬펐어요. 요즘 고구마 같다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답답한 거예요. 삶은 고구마를 막 먹고 물을 안 마신 느낌 여기가 명치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내양인의 삶이 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내 자신을 조금 더 자랑스러워해도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처하는 방법은 이래요. 저는 그냥 그런 사람 보면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인터넷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좀 현명하신 분들이 조언을 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센스 있게 대답하면 되지 하는 조언들을 다 해주세요. 그러면 받아 적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받아 적고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 몇 가지 상황들이 생기냐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오는 답에 대해서 두 번째 마다 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건 또. 또다시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타나서 또 밤에 생각을 하는 그런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조절을 못해요. 또 내양인들이. 처 대응을 하려고 했다가 이걸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오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욕을 불쑥하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열을 내서 화를 막 내거나 그래서 쟤 왜 저러지 하는 반응이 나타나면서 밤에 또다시. 이번에는 하루짜리가 아닙니다. 사흘 동안 생각나고 일주일 동안 생각나고 1년 뒤에 그 사람 봐도 다시 생각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내양인들은 처음에 그런 무례하거나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의식을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대응을 바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고 대화를 했는데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일단 피합니다. 피한다는 게 갑자기 도망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더 이상 대화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 네 하면서 슥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아 네 그렇군요. 하고 다시 다른 일을 본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안 만나거나 조금 다음 기회에는 뒤로 물러서서 좀 더 뒤에서 관찰을 합니다.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면 어떤 판단이 생기냐면 내가 예민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무례했는지가 그때에 비로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늦잖아요. 내양인들은. 그래서 그쯤 되면 그런 사람은 그냥 멀리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굳이 무슨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면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말에 칼을 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우리 분한 마음 있잖아요. 내양인들의 고구마. 그런데 그렇게 말에 칼을 든 사람은 언젠가는 본인이 든 칼에 본인이 다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날 수십 년간 고구마 먹고 사이다 안 먹으면서 살아온 세월을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래도 무난하게 어느 정도는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돌려받은 것도 많고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된다. 그런 무례한 상황에 같은 사람과 반복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면 조금은 그래도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그러지 않도록. 그거는 내양인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준비한 멘트가 늘 어긋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준비를 했는데 가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상황을 까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일정 간격을 두고서 갇히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마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시를 한다든지 너무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한 3초만 침묵을 지켜보세요. 3초만 침묵을 지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상황이 끝납니다.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그럼 그 사람도 뜨끔해서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고구마가 더 이상 고구마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양인들이 어려서부터 좀 닮아라고 했던 그런 외양인들은 행복할까요? 아니라고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라시는지. 내양성에 유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다 내양인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도. 그리고 내양적인 사람과 결혼을 했고 우리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내양적인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답답해. 우리 애는 어쩜 이렇게 데리고 나가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타고 숨으려고만 할까. 이 아이의 사랑스러운 점이 있는데 왜 아무한테도 이걸 못 보여주게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답답했어요. 어느 날 저와 남편이 너무너무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가족 동반으로 행사에 갔는데 거기서 자 우리 부부 동반으로 장기 자랑을 하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남편하고 제가 막 뒷걸음을 치더니 맨 뒤로 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누구한테 떠물려서 무대에 갈까 봐.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서로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절대 아니구나. 얘한테 외양인이 되라고 내가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누군가한테 잘못이 있다면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집 아기는 제 딸을 키울 때와 너무 다르게 외양적인 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를 막 뛰는 애인데 옆집 애인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따르고 모든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하는 아이였어요. 가뜩이나 예쁘게 생긴 아기가 아무한테나 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그런 엄마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한테서 어떤 보충을 봤어요. 그 엄마가 아기를 교육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얘 다른 사람이 원할 때만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원할 때만 말을 걸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원할 때만 그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제발 좀. 저는 그렇게 교육하는 걸 주변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양인인 곳에서만 저는 자랐으니까 아니 기본값이 내양인 아니었나 오지 말라면 안 가는 게 인간의 기본값 아니었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 고충이 있었던 이유가 그 엄마도 사실은 외양인으로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저는 내양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 엄마가 너무나 행동이 조심하고 조심조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아이도 자제를 많이 시키고 하길래 내양적인 사람이었더니 너무나 타고난 외양인이라서 본인도 다른 사람 영역에 거침없이 들어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자라면서 그렇게 좀 하지 마라.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서 들어가라. 좀 훅훅 들어가지 마라. 이런 교육을 늘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얌전하게 유난히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조금 친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주 훅훅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도 고충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내양인이 사회화를 하려면 사회성 버튼을 누르고 외양인의 흉내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반대인 거예요. 너무나 문이 열려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화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내양인을 닮아가는 쪽으로. 그래서 그들의 사회성 버튼은 내양인으로 변신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화가 된 내양인과 외양인이 모이면 겉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양쪽의 극단에서 가운데로 모이는 게 사회화예요. 그리고 사회화가 잘 되어야만 우리는 인간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양끝에서 가운데로 모이는 삶인데 누구의 삶이 더 쉽겠습니까. 그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을 많이 제가 하고는 하는데 너무나 외양적인 성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양인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맞는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양인들이 이 속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성장기에. 그래서 학창 시절에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왕따 비슷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이 친구들도 상처가 많아요. 외양적인 성격 때문에. 우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만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그런 상처를 겪고 본래는 외양인으로 태어났는데 내양인을 흉내내면서 조용하게 사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외양인의 삶들도 우리의 그런 부러움과는 다른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외양인과 내양인들이 서로를 좀 더 이해해 주고 그 가운데 서로 이해하는 그런 접점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용히 사고가 안으로 흐르고 행동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실천하는 데 오래 걸리고 이런 내양인들이 사회에서 자기 야망을 이루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요. 이거는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간다. 그냥 좌우명이에요.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 본성으로 따지면 안 가고 싶어요.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갔을 때 장점이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 않고자 하는 제 욕망이 붙잡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 마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저는 집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절대로 가기 싫어. 이런 데는 안 갑니다. 그런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들 때는 그냥 더 이상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자 하고 원칙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방구석에서 머물면서 행복을 느낄 때는 만날 수 없는 아주 다양하고 큰 세상 좋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창의적인 생각들 재미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혼자서 있는 시간이 가장 좋지만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추억으로 곱씹을 수 있는 모든 추억들은 결국 가서 생긴 일들이더라고요. 그 가장 좋은 시간조차도 결국에는 제가 제 본성을 박차고 갔을 때 생긴 거라는 거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움직이고 만나고 또 할까 말까 할 때는 되도록이면 하고 그냥 아예 원칙으로 정하니까 이 내양인이 안에서 충돌을 벌이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하나 정해놓으면 우리 내양인들은 편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운동하고 관리로 체력을 올리는 거예요. 몸이 만약에 기운이 없고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양인의 단점이 더 잘 드러나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행동하기 싫어하고 집에만 있고 싶어하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이런 극단적인 면들이 체력이 안 좋으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잘 관리를 하고 내 안에 에너지가 너무 바닥을 치고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유를 좀 해두십시오. 주유를 한 이 정도까지 해놔서 달릴 때 너무 쉽게 에너지를 써서 쭉 하고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내양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조금 더 발휘하여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내양인은요. 행동하기 싫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일 버리기 싫고요. 뭐 누가 하자. 행사하자. 정말 싫어요. 여기 작가님이 연락하셔서 강의 의뢰하셨을 때 싫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집에서 혼자 글 쓰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갈까 말까 할 때는 간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또 저에게 영향을 받는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에너지를 교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도 배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도 성장을 하고 혼자서 저 안으로 가라앉는 시간에 그 추억에 빠지면서 더 즐거울 수 있는 거죠. 365일 집에만 있으면 별로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움직이자 라는 원칙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조금이라도 제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작업을 하는데 택배가 왔어요. 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현관에서 낯선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낯선 기분은 뭐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그 현관에 놓여있는 신발을 신는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저 신을 신는 게 언제였지? 아실만 하죠. 얼마나 처박혀 있는 사람인지. 그런데 그런 정도로 움직이기 싫어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 일어나는 게 이벤트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무조건 하고요. 이거는 그냥 보통 트레이너나 운동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일 운동하는 거 별로 권하지 않으세요. 몸에 물이 간다고. 그런데 저는 그냥 매일 합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해야지 하거든요. 만약에 3일에 한 번씩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 결국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냥 자동 반응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것도 제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양인한테는 엄청나게 필요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일이 떠오른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습관이 되면 훨씬 고통스러운 내양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도 결과물을 내는 삶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정말. 그리고요. 사회성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야망을 이루는 그런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버튼이 뻑뻑해요. 자 기름칠을 합니다. 누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적당할 때 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랑 있는 게 힘들어요. 지금 점점 제 에너지가 방전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 친구한테 알고 싶게 할까요?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서로 즐거운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즐거운 마음과 힘든 마음이 동시에 있는데 즐거운 마음만 이 친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이것을 끊고 나올 수 있어야만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힘들지 않은 걸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노는 걸 또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양인들 특징이 또 그거예요.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만나면 또 헤어지기도 싫어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좀 단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날 잘 놀고서 알아눕습니다. 그런 일도 생겨요. 정말 잘 놀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